법의 이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이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법조문이 명백해서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 법이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게 어떤 건데? 뭐, 그러니까 법을 만들 거면 남을 때리면 벌금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냐. 만약에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착하게 안 살면 벌을 준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럼 어떤 행동이 착한 행동인지 아닌지 그럼 벌은 어떤 걸 받는다는 건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면 안정적이지 않게 돼요. 안정적이게 하려면 사람들이 이 법이 뭘 말하는지 명확히 알고 딱 그 법이 말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법 이념 중에 중요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법 적용의 한계치를 양적인 개념으로 규정해서 법의 운영이 손쉬워야 된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양적인 개념 수량을 딱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을 때리면 징역을 몇 년 보내든지 벌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딱 써놔야지 뭐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어떤 벌을 받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관한 거죠. 세 번째를 보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은 이걸 처벌해요. 버리지 마. 내일 돼서는 이 법 없앨게. 그냥 우리 자유롭게 살자. 다시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이랬더니 지구가 너무 더러워져. 다시 처벌하자. 또 다음 날 그냥 법 없애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 바꿨다 하면 사람들이 그럼 내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또 지금 당장 낸다 하더라도 이거 내일 다시 법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막도록 법은 일정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찾아보면 갑.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이다.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이라는 건 최종적인 법의 종착지를 말하죠. 최종적인 법의 종착지는 항상 정의가 되어야 돼요. 법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정의롭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정의의 간념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법적 안정성의 개념이 나왔네요. 맞는 말이에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건 법을 만드는 목적과 관련된 거죠. 합목적성이라고 해요. 애초에 남을 때리면 벌금을 준다. 이런 법을 왜 만드냐는 거죠.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나 때리지 말고 약한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정성과는 다른 얘기죠. 국가가 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목적에 관한 얘기죠. 어떤 사회에서는 뭘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이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아까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우리나라는 벌금 5만원인데 어떤 해외에 나가보면 쓰레기만 버려도 벌금 100만원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내용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관한 합목적성에 관한 얘기죠. 법 이념 상호간의 모순이 발생할 때 따라야 된다. 우리 법에 어떤 법들이 있는데 모순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는 거죠. 해결하기 위한 기준은 정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게 해결하는 거를 제일 목표로 한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법의 이념 중 정의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 칠판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